도르트문트에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리버풀과 맨시티가 최근 경기에서 비기면서 도르트문트가 점수 차이를 좁혔습니다. 도르트문트는 30점을 넘었고 시즌 전반부, 즉 19라운드에서 모든 경기에 승리한다면 39점을 얻고 이론적으로 78점 이상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78점을 얻는다는 것은 상위 4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두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시즌 후반부가 전반부보다 성적이 더 좋다면 80점 이상을 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종 결과와 상관없이 이것은 도르트문트에게 큰 성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2016에서 2017 시즌에 86점을 얻어 이전까지 최고 점수를 기록했고, 이번 시즌에는 그와 비슷한 성적을 거둘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록은 진호 감독이 취임한 지 3년 만에 세워진 것이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취임 첫 해에 이를 달성하여 새로운 차원의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취임 후 바로 우승을 차지한 감독도 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두 감독은 무리뉴와 콘테입니다. 보르트문트는 이러한 감독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감독들과 계약한 후, 도르트문트는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기이한 일도 많지만 좋은 기회도 있기 때문에 기록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에 레비의 인터뷰가 국제 커뮤니티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포트넘의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처럼 레비가 공식 활동을 시작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서비스 직원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애쉬는 안토니오 콘테와 호세 무리뉴 이후에 왔습니다. 딘과 애쉬의 특별한 캐릭터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딘과 안토니오 콘테와 일하는 것은 어땠나요? 저는 두 사람 모두와 좋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호세와 안토니오 모두요? 그들은 서로 다르죠. 어제 밤 팬포럼에서 말했듯이 저는 실수를 했다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매니저가 아니었지만 우리 클럽을 위해 승리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실수라고 말한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축구 스타일입니다. 우리는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4대3으로 승리할 수 있다면 좋겠죠. 하지만 그들의 축구 스타일은 공격적이었고 우리는 1대0으로 이기고 싶었습니다. 4. 5년 전에는 승리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승리할 수 없다면 그런 이름을 받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고 긴장됩니다. 최근에 어떤 선수와 매니저에 대해 이야기했나요? 누가 있었나요? 호세, 무리뉴, 안토니오, 콘테 같은 매니저 유형의 선수들은 문을 닫았고 6S 시즌은 정말 좋았습니다. 6S가 무엇인지요? 저에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불가능한 부담을 지우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축구에 참여하고 게임에 참여하고 이것을 기회로 삼습니다. 웃긴 건 제가 물류감독으로 있을 때 방송에 나와 트로피들을 전시했다는 것입니다. 찾았습니다. 제 팀이 결승전 이틀 전에 저를 해고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말입니다. 레비가 이전에 저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맞나요? 그러나 레비는 진행자의 질문에 가면을 쓰고 답변을 하거나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오직 즐거움만을 원할까요? 네, 이번 시즌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미심장한 질문에 레비는 진지하면서도 뻔한 교과서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축구 글쎄요, 팬들이 원하는 답변은 우승입니다. 우승에 도달할 수 있는 성적입니다. 그것을 위해 겨울에는 여름처럼 좋은 선수를 영입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영입이 될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 선수를 영입하려고 합니다. 팬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축구의 즐거움이라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이블리그에 있는 팀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과 토리노 팬들은 우승을 원합니다. 그랬더니 최근 BBC에서 일하는 팀 셔우드가 토트넘을 극찬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트루메이크의 구름을 걷어내고 그를 높은 곳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매력적인 축구를 하고 있으며 모두가 그의 축구를 보고 싶어합니다. 그들이 이런 시장에서 산타팩과 창의적인 미래를 영입한다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FA컵 우승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토트넘에서 FA컵을 우승하면 개인적으로 큰 성공이라고 봅니다. 콘테와 무리뉴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바로 우승할 때 훌륭한 선수 지원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포스테코글루는 팀을 재건하는 과정 중입니다. 재건을 하면서 우승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가장 비싼 선수들과 돈을 줬는 플레이어들을 관리하는 것은 큰 도전입니다. 클럽 감독은 4년이 걸렸고 아트 감독은 5년 만에 그 일을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맨체스터시티는 심각한 재정 규정 위반으로 목표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감독과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 거액을 지출했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해에 성공한 이유입니다. 특히 2017 시즌의 도르트문트에서 카이 러커를 맨시티로 이적시킨 것은 큰 타격이었습니다. 어쨌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맨시티와 맨유와 같은 최고의 팀들과 경쟁하는 가운데에서도 인상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포트넘이 원하는 것은 레스터시티와 같은 동화 같은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우승 도전의 희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말씀드렸던 점수 차이를 좁히는 것과 함께 선수들의 복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또 다른 좋은 소식입니다. 풋볼 힐에 따르면 은돔벨레의 복권은 윙크스보다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허벅지 부상을 입었고 현재 야외에서 달리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세세뇽도 회복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엔지 포스트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1월 이후 부상자들이 모두 돌아오기를 바라며 야외 훈련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벤탄쿠르의 경우를 보면 야외 훈련을 시작한 후 약 2대 3주 후에 실제 경기에 복권했습니다. 반대베크의 합류로 곧 최고의 라인업을 다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세뇽을 대체할 선수는 없지만 시소코의 복궈도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러한 복궈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 기용에 있어 더 많은 옵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세세뇽은 윙어나 조커로 활용할 수 있고 메디슨이 그의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세세뇽이 빠졌다고 팀이 문제를 겪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세세뇽은 돌아와서 남은 12경기 이상을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므로 오히려 좋은 성적을 거두며 최종 우승 경쟁에 기여할 것입니다. 손흥민의 팬이라면 당연히 도르트문트를 응원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히아리성이 부상에서 돌아온 후 설명할 수 없지만 결국 강력하게 부활하여 두 경기에서 두 골을 넣었습니다. 부상에서 회복된 후 위치 선정 능력이 향상되었나요? 아니면 식습관이 좋아진 건가요? 어쨌든 골러는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황희찬이 더 나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토트넘에서는 득점 능력뿐만 아니라 상대 수비를 혼란시키고 압박을 견뎌내는 스트라이커가 필요합니다. 황희찬은 중요한 결정들과 뒷이야기를 통해 폭발적으로 활약했는데 손흥민도 부상으로 힘든 시간을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황희찬에게 필요하다면 지방흡입 수술을 받으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결국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미드필더 부문에서는 호이비에르의 이탈리아 이적설이 언론을 통해 다시 돌고 있는데 확실히 호이비에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스타일에 맞지 않는 선수입니다. 그를 대비해 데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타이밍이 정말 좋습니다. 그렇죠? 1월 2일 이적시장에서 호이비에르를 보내고 다음 시즌을 위해 새로운 미드필더를 영입하는 것은 가능한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이 제가 공유한 토트넘의 희망적인 뉴스입니다. 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